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 관련 법률에 근거한 104기 기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하느라 부여됩니다.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화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지는 이번 인증을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축하고 약 8개월간 외부기관 전문 컨설팅 및 다양한 정보보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한지는 정보관리현황 및 취약점 분석, 위험성 평가, 대책수립 등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경고해 하며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